이제 알림만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토트넘이 생긴 좀 어려웠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전 코넥트기의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분위기는 조금 반전을 시켜놨는데 지난번 토트넘이 버니를 4대0으로 크게 잡으면서 승점을 좀 벌어놨는데 동시에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어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권이 눈앞에 놓이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진짜 한참 밑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유럽파도 힘들다 이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프리미어링 순위가 8위입니다 그러면 4위 웨스트햄과 승점차가 6점차니까 두 경기차인데 음 한 경기를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비해서 덜 치렀기 때문에 이건 희망을 가져볼 만해요 한 두 경기차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토트넘이 이렇게 최근에 유로파리그 포함을 해가지고 2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좀 바꾼 건데 이렇게 토트넘이 반전의 어떤 흐름을 좀 탈 수 있었던 건 이 선수들 때문에 그런 게 있죠 터지지 않았던 언제 터질 거냐라고 했던 베일이 빵 터졌고요 덩달아서 루카스 모우라도 빵 터지면서 두 선수가 토트넘의 어떤 파괴력을 올려줬고 이것이 토트넘의 어떤 분위기와 그 다음에 또 승점을 획득하는데 큰 힘을 준 게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베일과 루카스 모우라가 올라오니까 손흥민 케인에게만 집중됐던 토트넘의 공격이 분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의 수비수들은 손케만 막으면 돼 이렇게 좀 뻔했던 그래서 막기 쉬웠던 상대의 수비수들에게도 혼란을 좀 주고 있죠 뭐야? 베일도 막아야 되고 루카스 모우라도 막아야 돼? 막 이런 게 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일하고 루카스 모우라는 최근에 진짜 좋아요 베일은 최근 4경기 자기가 뛰었던 4경기에서 7개의 공격 포인트 정말 어마어마하죠 루카스 모우라도 은근히 슬쩍슬쩍 최근에 진짜 많은 골을 넣었어요 최근 4경기에서 토트넘에 3골을 넣은 게 바로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본 겁니다 베일, 루카스 모우라 하여튼 루카스 모우라는 최근에 뭐 골 세레머니 말고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베일하고 루카스 모우라까지 터져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선수만 터지면 된다 이 선수만 남았다 이 선수만 터지면 토트넘의 마지막 퍼즐이 사실상 맞춰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냐? 바로 델리알리입니다 델리알리까지도 이제 탕 터져준다면 이 토트넘의 다양한 조합 전술적인 어떤 형태 로테이션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 막 닷공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가 마지막 퍼즐이고 알리가 터져준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어차피요 안 될 선수들은 안 돼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라멜라 안 돼요 베르베인 안 됩니다 최소한 이번 시즌은 안 돼요 로셀소는 이 선에 뛰어줄 수 있는데 계속 부상이죠 너무 부상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의 공격수 있지만 이 선수는 이제 백업 자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할 때 뭐 좀 힘을 좀 안 베야 될 그런 대회에 투입을 하는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을 빼놓으면 실제 자 손흥민 케인 베일 루카스모우라 은돈벨레 정도가 공격적으로 이 선까지 포함을 하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인데 여기에 알리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이 6명의 선수들이 조합을 짤 때도 뭐 그게 4에 3이건 2톱이건 3톱이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조합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또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는 로테이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알리가 들어오게 되면 또 알리는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루카스모우라가 2선에 있을 때와 은돈벨레가 2선에 있을 때와 알리가 2선에 있을 때는 다르죠 예컨대 루카스모우라가 2선에 있으면 직선적으로 팍팍 치고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은돈벨레는 또 거기서 뿌려주는 역할이고 알리는 사실 침투와 패스가 다 되는 선수죠 진짜 좋았을 때 기억하시죠 알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와주는 역할을 자기가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때리는 역할도 해서 패스도 되지만 직접 침투도 충분히 하프스페이스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은돈벨레 루카스모우라 알리 동시에 3선수가 다 터져주면 이거는 정말 다양한 접이 가능하고 그러면 손흥민이나 케인에게도 더 많은 당연히 도움이라든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의 몸상태만 끌어올려줄 수 있다면 올라설 수 있다면 토트넘의 공격의 형태도 아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파괴력도 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알리가 그동안 올 시즌 진짜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안 터졌다는 얘기죠 알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만 놓고 보면 선발은 딱 한 경기 있었고요 교체는 6경기입니다 모두 7경기 정말 적은 시간을 뛰었는데 골과 도움 없이 공격 포인트 하나도 없고요 리그컵 FA컵 유로파리그 프리미어리그 다 합쳐도 올 시즌 18경기 뛰어서 3골과 4개의 어시스트니까 좀 작습니다 근데 요 기록 중에 3개의 공격 포인트 하나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가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유로파리그 볼프스베르크어와의 경기 때 선발로 나와가지고 한 경기에만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알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전쯤은 어려웠는데 최근에 확실히 이렇게 알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주말에 버니화 경기 때는 후반 66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한 25분 정도 뛰었는데 괜찮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비하면 키패스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패승 확률이 무려 93%였어요 자 이렇게 알리가 스멀스멀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진 베일하고 루카스모라까지 해서 손흥민 케인 은던벨렛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게 되면 야 이거 괜찮다 이런 얘기니까 진짜 이제 알리만 터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장 토트넘이 굉장히 일정 자체가 팍팍합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로만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이 1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다가오는 새벽에 당장 셋이죠 플럼과의 원전 경기 치러야 되고요 런던 경기 3일 뒤에는 또 플럼 경기 끝나고 나서 팰리스와 홈 경기 또 이건 런던 경기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중기 유로파리그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알리가 그래서 몸 상태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효과적이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장 플럼과의 경기는 일단은 알리가 선발일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지 쪽들 보면 케인 최전방 손흥민 루카스모라 베일 은돈벨레 호이베르 수비는 레길론 다이어 산체스 오리에 요리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델리 알리가 선발로 나온다고 한다면 루카스모라 자리에 투입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입니다 어 진짜 알리 지난번 경기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던데 터지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해요 이게 토트넘에게나 뭐 손케에게나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지켜보죠